절기상 춘분인 오늘 날은 포근하지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3mm 내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구름이 많이 껴있고요. 북부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동부지역 송당은 현재 가시거리가 300m 안팎으로 시야가 좁은 상황입니다. 출근길에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모레까지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는데요. 산지와 남동부지역에는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아침까지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1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비가 와서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현재 기온 서부지역 13도, 북부와 동부지역 14도, 남부지역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지역 18도, 그 밖의 지역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늦은 오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제주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 오전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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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